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선 도선에 대한 자기장을 유도해 보면서 동시에 앞으로 제가 제작할 연습문제 영상들에서 어떻게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스터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이렇게 Z축상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놓여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위에 자기장, 자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렇게 이미의 점 P에다가 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게 유한한 길이를 가진 도선이다 보니까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길이 L만큼이라고 할까요? 그 길이를 가지는 양 끝점이 존재하는 도선인 거예요. 그럼 양 끝점을 이미의 점에 연결시켜주고 그 점 P를 편의상,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XY평면상에 놓여있는 점이라고 해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나중에 적분하기에 편하겠죠. 우리 저번 영상에서 비오사바르 법칙 스터디 했었지만 인테그랄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무슨 말이 이해 안 되셔도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각도가 제가 이거 잘못 쓴 걸 양해 부탁드려요. 위에는 알파2에요. 밑에 각도가 다른 각도를 의미한 거고 밑에는 뭐 글씨체가 달라서 글씨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밑에는 알파1이고 위에는 알파2의 각도에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진행해 볼게요. 일단 왼쪽 위의 공식이 비오사바르 법칙이었고, 자계는 4파이분의 아이에서 인테그랄 이런 식이 됐었죠. 그리고 DL벡터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DL벡터는 도선 상을 지나는 그런 경로의 변이 벡터였으니까 DZK가 되겠죠. 왜냐? Z축 상의 벡터고 Z축 상의 경로니까 DZ 방향도 Z 방향 단위 벡터인 K벡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라지 R에 대해서도 해볼까요? 일단 임의의 도선 상의 어떤 점을 딱 정하고 그 점 P점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벡터는 라지 R 방향의 단위 벡터 방향이었죠. 그리고 그 길이가 크기가 되는 거였는데 그게 라지 R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아마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당연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분홍색 벡터가 로우방향의 로우만큼의 반지름 만큼의 크기를 갖는 로우방향 벡터고 지금이 생겨나는 표시 반짝거리는 파란색 벡터 연한 파란색 벡터가 Z만의 높이만큼의 크기를 갖는 K 방향 Z 방향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는 각각의 길이를 가지면서 방향은 로우방향 그리고 K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는 아까 설명드렸던 R 방향, 라지 R 방향 단위 벡터 방향의 벡터는 저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뺄셈으로 정의가 되냐? 그건 전자기학 원 재생 목록에서 제가 거리 벡터라고 하면서 벡터 뺄셈을 설명드렸다시피 벡터 뺄셈으로서 빼지는 벡터에서 빼짐을 당하는 벡터 쪽으로 향해서 뻗어나가면 되는 게 바로 벡터 뺄셈이었으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지 R은 루트 로우 제곱 플러스 Z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라지 R이 저 위에 총록색 박스 안에 있는 식의 크기니까 크기는 각각의 벡터에 제곱을 더해주서 루트를 해주면 그게 크기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미의 각도, 각도가 지금 이 점을 이동하면서 Z축 상의 도선을 이동하면서 각도가 변하겠죠 당연히 그죠? 이 각도는 변할 거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의 각도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게 직각사각형이니까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직각사각형으로 해석을 한다면 실제로 직각사각형이기 때문에 Z를 로우 코탄젠트 알파로 정의할 수 있어요. 관계식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Z는 높이죠. 로우는 가로 길이죠. 가로에 대해서 높이가 지금 탄젠트의 역수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비의 고교과정의 기초로서 Z는 로우 코탄젠트 알파가 성립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질문 주세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라도 이해 시켜드릴게요. Z는 로우 코탄젠트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로우는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변환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로우는 지금 저 오른쪽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 벡터가 변하지 않죠. 분홍색 길이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알파가 변함으로써 Z의 값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는 상수입니다. 왼쪽 위에 써드렸듯이 로우는 상수이기 때문에 DZ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DZ를 구하려냐면 바로 위에 써드린 것처럼 DL벡터가 DZK벡터이기 때문에 DL벡터를 대입해 줘야 되죠. 그래서 DZ를 구해줘야 됩니다. DZ는 Z의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이게 지금 DZ가 로우는 상수이니까 밖으로 빠져나왔고 D 코탄젠트 알파, 코탄젠트 알파에 대한 변화율인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다시 어떻게 한 거냐면 D 알파의 변화율로 나누고 곱해주면 D 코탄젠트 알파와 분모가 D 알파인 것은 코탄젠트 알파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는 의미니까 결국에는 미분 공식, 고교과정 기초로 인해서 마이너스 코스컨드 제곱 알파가 되고 앞에는 로우가 붙겠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쓴 공식들을 고정 댓글로 그냥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DZ는 마이너스 코스컨드 제곱 알파, D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입해 줄 만한 그런 관계식과 공식을 다 유도해냈으니까 이끌어냈으니까 이 그림은 지우고 저 왼쪽에 비오사바르 법칙에 이때까지 얻어낸 관계식들을 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DL 벡터는 DZK 이런거 그러면 대입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보시겠어요? DL 벡터는 DZK가 대입해 준거고 라지 R 제곱에 라지 R을 루트 로우 제곱 플러스 Z 제곱 대입해 준거고 분자의 오른쪽에 있는 AR 벡터가 왜 저렇게 되냐면 라지 R AR 벡터가 로우 로우 벡터 마이너스 ZK 벡터인데 그걸 라지 R로 나눠주면 그게 단위벡터가 되겠죠. 이런건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일단. 혹시 이해 안되신 부분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세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루트 로우 제곱 플러스 Z 제곱을 제곱도 있고 분자에도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합쳐져서 세제곱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 정리해 볼게요. 실제로 문제풀이 하실 때는 공책을 써내려 가시겠지만 저는 설명 드려야 되다 보니까 한 화면 내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K 벡터랑 오른쪽을 외적시켜 주면 되는데 두개를 외적하려면 또 행렬식 써 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귀찮은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번에는 여기도 K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오른쪽 위에 지금 카드 같은 게 뜰 거예요. 그게 외적에 대한 공식을 설명드린 영상인데 그 영상 참고하시면 이해 되시겠지만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벡터 외적의 결과 벡터의 크기가 정의가 돼요. 그러면 같은 종류의 단위벡터끼리 외적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같은 종류의 단위벡터끼리는 각도가 사이각이 0도나 180도니까 sin 0도, sin 180도 다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 무시해 주고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마이너스 ZK 벡터를 빼준 거예요. 그냥 아예 없애져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DZ와 Z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DZ는 왼쪽의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Z는 로 코탄젠트 알파니까 대입해 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이해 안 되셨을까 봐.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단순히 대입한 것 그리고 분모에는 로 제곱 플러스 로 코탄젠트 알파 전체 제곱이 루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제곱을 로 코탄젠트 알파의 분배시켜 주는 거고 분배시켜 주면 이제 좀 원활하게 풀릴 거예요. 왜냐. 제가 댓글에도 써드릴 공식이지만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 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고교과정 기초가 있어요. 그 공식을 활용하시면 분모가 뭐가 될까요? 분모가 그렇죠.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를 로 제곱으로 묶어내면 생기니까 세타가 알파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뀌겠죠. 로 제곱 코시컨트 제곱 알파로 그리고 이렇게 변환이 됐으니까 댓글 참고하시면 공식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로 제곱 코시컨트 제곱 알파를 루트 씌워주면 결국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곱과 루트는 상세되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로우 로우 벡터가 있는데 로우가 있으니까 왼쪽에도 분홍색으로 로우가 있죠. 그럼 합치면 곱하면 로우 제곱이죠. 외적은 단위벡터끼리만 외적해주면 되고 스칼라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제곱 되고 코시컨트 제곱 알파도 있고 대신에 분모에는 로우 코시컨트 알파에 전체 세제곱이 있으니까 약분시켜주면 이렇게 분모에만 로우 코시컨트 알파가 1차로 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시면 이 로우는 어차피 제가 분홍색 벡터로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로우가 상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밖으로 빼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인테그랄 밖으로 빼주면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4π로우 분의 i이고 코시컨트 알파가 분모에 있으니까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거든요. 사인의 역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역수의 역수니까 그냥 원래 사인이죠. 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4π로우 분의 i 인테그랄 사인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k벡터 외적 로우 벡터 그리고 적분 범위는 아까 알파원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알파1이 아니라 알파2였죠. 알파1 그리고 위 끝은 알파2 알파1부터 알파2까지 d 알파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는데 보시면 이건 뭐죠? 마이너스 사인 알파를 d 알파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니까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코사인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되니까 그래서 적분은 미분의 역 연산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에 알파2 대입한 것 코사인 알파에 알파 자리 알파1 대입하면 되니까 적분 결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적분해 주는 거니까 그죠? 4π로분의 i 전체 괄호 코사인 알파2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1 이고 오른쪽에 단위 벡터 외적만 해주면 공식이 완벽하게 유도가 될 거예요. 이게 로우 벡터죠. 분홍색 벡터가 분홍색 벡터가 로우 벡터고 Z 방향 벡터가 K 벡터인데 그건 세로 방향이니까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K 방향 벡터는 뭐예요?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펼쳐주면 돼요. 지금 제가 손을 약간 희한하게 그렸는데 비스듬히 그린 거죠. 손가락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림도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손을 펼쳐보시면 손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주셔야지만 이렇게 펼쳐주셔야지만 로우 방향으로 감을 수가 있겠죠. 그저 뇌 치는 쪽이 아니에요. 항상 감아주는 방향이에요. 오른손 법칙은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죠. 감아주면 이쪽으로 감아주는 게 되는 거니까 적절한 감아줌이 되겠죠. 오른손 법칙에 감아준다면 엄지 손가락은 들어가는 방향이 뭐죠. 로우 방향도 아니고 K 방향도 아닌 파이 방향이 되는 거에요. 아 결국에는 파이 방향 벡터가 결과 벡터가 되는구나. 어떻게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얻었어요. H 이 영상은 연습문제 한 두세 개 풀어보는 식으로 싸디쿠 교재로 그때는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에요. 그래서 각도 방향인 파이 방향 벡터가 되는 거구요. 단위 벡터는 여기서 더 확장시켜 보면 알파2 알파1 잘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길이 어떨까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유한한 길이의 도선일때만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였지만 그건 일반적인 공식이고 무한한 길이일 때는 알파2가 거의 0도겠죠. 알파1은 180도로 될 거구요. 무한한 길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뺄셈에 의해서 2가 될 거에요. 아 그러면 도선의 길이가 무한대라면 각도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파이 로우 분의 i 파이 방향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교 과정 때 물리를 스터디할 때 아 그래서 직선 도선에 대해서는 직선 도선을 감아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에요. 비오사바르 법칙의 원리 때문이었구나 를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유도해 봤고 또 문제풀이의 어떤 기술적인 개념도 설명드려 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해 좀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사디쿠 연습문제 이제 풀이로 할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